통계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통계 1번 예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급이 사원관리 현황표에 직급이 대리가 아닌 수를 구해서 T11세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 만약에 대리만 센다고 하면 하나, 둘, 세 명인데요. 대리가 아닌 데이터를 세려면 부장, 사원, 부장, 사원, 과장 이렇게 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선요. 함수를 조금 아시고 실습을 할까요? 뭔가의 개수를 구하겠다. 숫자가 들어있는 곳에서 숫자에 대한 개수를 구하겠다라고 하시면 카운트라는 함수를 사용해요. 그 다음 숫자가 아닌 문자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숫자도 들어있을 수도 있고 뭐 True, False 어떤 값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백만 아니면 저는 세게 셀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카운트A라는 함수를 사용해요. 카운트A 반대로요. 공백이 몇 개인지 세고 싶어요. 공백만 몇 개인지 세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공백만 세겠다. 라고 하시면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를 사용해요. 기본은 숫자, 그 다음에 공백이 아닌 건 다 세거에요. 또는 공백만 세거에요. 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제 개수를 구하는데 조건을 주고 싶어요. 조건에 만족하는 조건을 줘서 만족하는 데이터에만 세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카운트라고 하는데 카운트 다음에 if가 붙습니다.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카운트, if, s가 붙습니다. 카운트에 관련된 함수 5개지 좀 알아 놓으시면 되고요. 카운트는 숫자만 센다. 카운트A는 숫자뿐만 아니라 공백만 아니면 다 세겠다. 공백을 몇 개가 비어있지? 라고 블랭크를 세겠다 하시면 카운트 블랭크. 조건을 줘서 세겠다. 그러면 카운트 if. 조건이 여러 개에요. 카운트 if, s입니다. 그 다음 앞에서 계산식에서 살짝 배웠는데요. 크거나 같다. 이상, 이하, 그 다음에 뭐 초과, 미만 이런 거 배우셨고요. 같지 않다라고 표현할 때는 서로 부등호를 마주보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d11셀에 와서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리가 아닌 사원수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요. 대리가 아닌이라는 조건이 있을 거고요. 몇 명인지 세는 작업을 할 겁니다. 개수를 주는데 카운트 조건이 있잖아요. if라는 조건을 주겠습니다. 카운트 if. 레인제는 직급에 가서 셀 건데요. 심표, 대리가 아닌 거에 대해서 세겠습니다. 조건이니까 큰 다운별 묶어서 같지 않다. 누구랑? 대리랑 같지 않다라고 작성하시고요. 대리랑 같지 않다라는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카운트 닫고 엔터 누르시면 대리가 아닌 데이터는 총 6명인데요. 라고 6이라고 구해졌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래요. 그냥 이렇게 명자를 딱 붙이면 될까요? 안 되죠. 오류가 나잖아요. 왜까요? 문자 처리 안 했구나. 문자 처리하면 오류가 해결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함수와 문자 사이에는 연결해주는 기호가 있어요.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숫자 7을 누르시면 이렇게 8자처럼 되어 있는 기호인데요. 이걸 M%라고 읽어요. M%라는 거는 연결 기호고요. 함수와 문자, 문자여 문자, 함수와 함수 이렇게 연결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6명이라고 표시가 되죠.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이 모두 80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해서 제11셀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어요.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3개나 있어요. 3개 다 모두 만족한 개수가 몇 개인지 셀 거예요. 카운트, if는 조건이 하나밖에 안 되니까 카운트, if, s가 필요할 것 같아요. 카운트, if, s 범위 내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첫 번째 조건의 레인지, 조건의 범위래요.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의 조건의 범위에 가서 심표, 조건은 큰 따옴표 묶어서 크거나 같다, 80 심표 두 번째 조건의 범위는 회계에 가서 회계에 가서 심표 조건은 큰 따옴표 묶어서 크거나 같다, 80 세 번째, 경영 전략에 가서 심표 조건은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넣습니다. 사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두 명이라고 구해지는데요. 함수 삽입이라고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크거나 같다에 문자 처리하지 않아도 구해져요. 제가 잠시 지수 한번 눌러볼게요. 지수, 수학상각에 가서 카운트, if, s를 한번 찾겠습니다. 아, 통계에 가서 통계에 가서 카운트, if, s 그 다음 첫 번째 레인지 범위 넣고요. 조건에 와서 크거나 같다, 80 두 번째 조건의 범위 회계에 가서 크거나 같다, 80 하나 할 때마다 아래칸이 또 생겨요. 세 번째 와서 경영 전략에 와서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넣으시면 되는데 어, 이렇게 마법사 이용하니까 되게 편하네요. 큰 따옴표 처리하지 않아도 다 돼요. 그래서 마법사를 이용하면 편한 장점은 있는데요. 나중에 오류가 났을 때 오류를 정확하게 못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입력하면 아, 이렇게 조건에 큰 따옴표 처리했지. 라고 큰 따옴표에 오류가 났을 때 찾을 수 있는데 마법사를 이용하면 편한 장점은 있지만 혹시나 좀 더 다른 함수랑 중첩했을 때 오류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지금은 연습하실 때 직접 하나씩 하나씩 큰 따옴표 처리하시면서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급여 현황에서 상여금이 150만원보다 크면서 150만원보다 크면서 평균 기본급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음, 조건이 또 두 가지네요. 그러면 카운티 if는 안 될 거고요. if s를 구할 거고요. 평균값을 구해서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 24셀에 거서 갖다 놓고요. 평균값부터 구할게요. 함수 안에다가 함수를 쓸 때 보면 함수의 정확한 스펠링을 몰라서 오타들이 있어서 또 값을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아예 average라는 함수부터 구할게요. average 평균 기본값을 구하겠습니다. 음, d15부터 22까지 넣으시고요. 수식을 한 번만 하기 때문에 굳이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평균값은 288만 1875입니다. 라고 구해졌어요. 이제는 등호 다음부터 갈게요. 카운트 if s 조건이 여러 개니까 s가 붙었어요. 첫 번째 레인지 조건의 범위입니다. 첫 번째는 상여금이 상여금에 가서 신표, 150만원 이상 크거나 같다, 150만원 하나 둘 셋 네, 150만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줄 거고요. 신표, 두 번째 조건의 범위는 기본급에 가서 신표, 조건은 평균값을 아까 구해놨잖아요. 에버레지를 통해서 구해놓은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걸 표현해줘야 돼요.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래서 크거나 같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끝에다가 큰 따옴표를 닫고 가루를 닫으면 사실 틀렸어요. 어떤 게 틀렸는지 볼게요. 엔터 한번 눌러보면요. 값이 안 구해져요. 오, 뭐가 틀렸지? 나는 범위도 정확하게 넣었고 조건도 큰 따옴표 처리 잘했고 범위도 정확하게 넣고 큰 따옴표 처리했는데 왜 안 될까? 이유는요. 이 두 번째 에버레지라는 함수가 있었는데요. 이건 함수인데 큰 따옴표 안에다 넣으면 안 돼요. 큰 따옴표 안에는 문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 함수 바로 앞에서 이렇게 큰 따옴표를 닫아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만 하면 될까? 엔터 눌렀더니 오류가 있대요. 왜냐하면 앞에서 명자 붙이는 것처럼 구한 값 뒤에다가 문자와 함수를 연결할 때 연결 기호가 필요하잖아요. 엔퍼센트.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숫자 7을 넣으셔서 연결해주면 이제 값이 구해져요. 이 값 뒤에다가 문제에서 뭘 하겠냐면 명자를 또 붙이래요. 명 그냥 붙이면 될까요? 아니죠. 엔퍼센트 함수와 문자를 연결하기 위해서 엔퍼센트 문자는 큰 따옴표로 문 꺼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네 번째입니다. 홈런 타자들의 평균 삼진수를 구하래요. 홈런의 문제에서 문제가 홈런이 40개 이상인 선수들의 삼진의 평균을 구하래요. 40개 넘어요. 120, 40 넘네요. 106, 49니까 넘네요. 108. 이거 3개의 평균은 111. 얼마라고 구해져요. 그래서 이 정도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시고요. 커서를 K25셀에 갖다 놓으시고 평균값부터 조건이 평균값을 구하라겠으니까 average if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K24에 갖다 놓고 평균값 average if 조건은 하나니까 if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average if 첫 번째 range는 조건을 찾을 범위 심표 두 번째는 조건 크거나 같다 40 그래서 홈런에 가서 숫자가 크거나 같다 4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삼진에 가서 해당된 데이터의 값을 가져다가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아까 111. 뭐 소수 이하 자릿수가 반올림이 돼서 112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진의 평균값 구하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생산품 C C면 D29부터 38 영역의 표준편차를 D30셀에다가 E30셀에다가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표준편차를 구하는 함수부터 사용하시고요.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다운은 자릿수를 조절하는 거고요.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STDEV 함수 입력합니다. 표본 집단에서 표준편차를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볼 수 있고요. 생산품 C에 대해서 표준편차를 구하겠습니다. 엔터 327.55778 하나 구해지는데요. 이 값을 문제에서 내림에서 내림에서 소수 한 자리입니다. 라운드다운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라운드다운 라운드다운에는 숫자 다음에 심표 한 자리까지 1이라고 넣으시고 괄호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영어 듣기평가에서요. 점수 중에 세 번째로 높은 점수가 몇 점인지를 표시하래요. 어렵지 않는데요? 네, 세 번째 J29세기 커서 갖다 놓으시고 몇 번째 큰 값을 구할 때 라지란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점수에서 심표 몇 번째로 큰 값 세 번째 3이라고 넣으시고 엔터 누르시면 95점이 세 번째로 큰데요. 구한 값 뒤에다가 점자를 붙이래요.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큰 따옴편 묶어서 점이라고 하면 95점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실습을 다 하셨다면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3명인데 여기 4명이네요. 제가 뭔가 틀렸나 한번 볼게요. 지금 상여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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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150만원 이상 보다 크면서 크면서네요. 크면서 이상이 아니었어요. 아 크대요. 150만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큰 실수로 했네요. 이상이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크다라고만 넣어야 되는데 그거 나 같다라고 제가 넣었습니다. 문제에 150만원보다 크면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크다만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엔터 누르시면 3명이 맞겠습니다. 제가 틀린 거 여러분 강의 들으시면서 막 알려주고 싶으셨죠? 이렇게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하셔야 돼요. 시험 장소에 가셔서 문제 풀고 나서 혹시 내가 또 이렇게 크거나 같다 이런 부등호 이상하고 크다하고 달라요. 이상은 등호가 들어가고요. 크다라는 건 크다라고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맞게 작성해야 됐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 2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2번 축구 경기 대회에서요. 승점을 기준으로 승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서 1등, 2등, 3등 상위까지는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래요. F3셀을 클릭하셔서 먼저 등호 입력하시고요. 순위를 구하는 함수 랭크라고 입력하는데 RA까지 입력하시면 랭크.avg, 랭크.eq 그 다음에 랭크가 있습니다. 3개의 차이점은요. 랭크라는 거는 우리가 기존의 아래 버전에서 사용했던 랭크 함수고요. 물론 2016 버전에서도 랭크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상대적인 크기 순위를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좀 달라진 거는 랭크.avg가 있고요. 랭크.eq가 있습니다. 2개의 차이점은 동점이 생겼을 때 동점 2등이 2명이에요. 2명이라는 전제가 됐을 때 2등이 2명 동점으로 2등이 2명이라면 랭크.eq는 둘 다 2등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 대신 3등이 없는 거예요. 둘 다 2등이라고 표시하고 3등 없이 4등으로 가는 거고요. 랭크.avg는 둘 다 동점이에요. 그러면 2등을 둘 다 2라고 표시하지 않고요. 2.5 2.5라고 표시해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개의 그 차이만 있는 거고요. 다 순위를 구하는 건 같습니다. 문제에서 랭크.eq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랭크.eq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문제에서 승점 바로 왼쪽에 있는 승점을 가지고 2.3셀에 있는 승점을 가지고 신표. 그 다음 본인을 포함해서 비교할 대상이 필요한데요. 위에서부터 2.3셀부터 아래로 드래그가 되지 않는다면 밑에서부터 거꾸로 22부터 2.3으로 드래그하시면 2.3부터 2.12 영역을 참조할 수 있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지금 깜빡깜빡한 영역은 모든 데이터가 동일하게 비교할 거예요.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은 데이터들 중에서 몇 등인지를 구할 거니까. 드래그하시자마자 바로 F4를 꼭 눌러주셔야만 절대 참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고 고정시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심표 내림차순인가 오름차순인가 라는 건 뭐냐면 숫자가 작은 숫자부터 1등을 할 거면 오름차순이에요. 달리기나 수영이나 어떤 운동 경기에 기록을 가지고 순위를 구해야 됩니다. 하시면 오름차순이고요.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높은 데이터부터 1등을 할 거예요. 그럼 내림차순입니다. 근데 지금은 축구 경기에 승점을 가지고 순위를 구한다면 승점이 높은 사람이 1등이 돼야 되겠죠. 내림차순 후 순위를 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랭크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순위가 구해져 있어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위를 구해놨고요. 이 순위를 가지고요. 1등, 2등, 3등까지만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항상 수식을 수정할 때는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고 등호 다음에 잠시 이걸 설명하기 전에 아까 궁금해하신 거 하나만 설명하고 이프 설명할게요. 지금 랭크점 EQ를 사용하잖아요. 동점이 없죠. 아, 있네요. 여기 있네요. 승점이 40점이 두 개가 있어서 7등이 이렇게 둘 다 똑같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여기가 EQ가 아니라요. AVG란 함수를 사용... 랭크점 AVG를 사용하게 되면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7.5라고 표시가 된다는 거. 이 차이만 있어요. 나머지는 다 순위를 구하는 건 동일한데요. 이것만 잠깐 살펴봤고요. 이제 실행 취소를 제가 두 번 눌러서 원위 지시시켰고요. F3셀에 이제 IF라는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만약에요. 만약에 순위를 구했는데요. 그 값이 1등, 2등, 3등. 그러면 1등, 2등, 3등은 작거나 같습니까? 3이라는 순위를 구해놓은 숫자가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면 1등, 2등, 3등을 비교할 수 있어요. 해당이 되죠.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 데이터에는 우리는 결승, 진출이라고 할 거고요.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처리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1등부터 3등까지만 결승, 진출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성별에서 성별에서 여이면서 여를 찾아요. 직위가 과장 여자이면서 과장에 해당한 데이터 두 건 있네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사원의 성과금의 평균을 구하라 했어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Average If S를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 자릿수는 조금 있다 할게요. L12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Average If S 첫 번째 Average Range예요. Average라는 게 평균이고 Range는 범위잖아요. 실제 평균을 구할 범위는 성과급에서 가져올 거고요. 신표 그 다음 조건을 찾을 범위의 첫 번째 성별에 가서 신표 여자를 찾겠습니다. 그 다음 신표 두 번째 직위에 가서 조건은 과장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돼요. 조건을 넣으실 때 큰 따옴표 문거주신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마우스 이렇게 딱 클릭하면 Average Range 평균의 범위 조건의 범위 조건 조건의 범위 이렇게 설명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드래그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한 값을요.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만의 자리로 표시하래요. 지금 다행히 만의 자리로 표시가 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문제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작업은 해야 합니다. L12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반올림을 하는 거는 5 이상부터 올려주는 거니까 라운드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R-O-U-N-D 숫자는 9에 놨고 신표 1의 자리는 마이너스 1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3 천의 자리는 마이너스 4 천의 자리에서 올리니까 마이너스 4를 넣으시고요.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부 영역에서요. 동그라미 체크가 되어 있는 걸로 출석을 체크한대요. 동그라미 개수가 하나면 25% 두 개면 50% 3이면 75% 4면 100% 3개면 75% 4개면 100%로 여기에 표시하는데 그럼 동그라미 개수부터 좀 세볼까요?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아 숫자가 아니니까 카운트로는 안 세져요. 한번 봐볼까요? 카운트로 이만큼 드래그 하면요. 엔터 눌러볼게요. 0이래요. 카운트는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되겠네. 그러면 카운트 A 모두 세겠어요. A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3이라고 구해져요. 카운트 A는 블랭크만 아니면 다 셀 수 있어요. 그 다음 이 숫자가 1이면 25 2면 50 3이면 75 4면 100이라고 표시하는데 여기에 추주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등호 다음에다가 CHOUSE라는 함수를 넣으시고 그 다음 끝에 가서 심표 1이면 25%라고 넣을 거예요. 25% 직접 나열할 때는 큰 따옴표 처리 꼭 해주셔야 하고요. 나 좀 이제 큰 따옴표 처리 하는데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마법사 사용할 수 없을까? 함수 삽입 누르시면 추주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2일 때는요. 50% 그냥 마법사는 큰 따옴표 처리 안 해도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데 퍼센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0.5로 표시가 될 수 있어요. 화면에 0.5라고 표시하지 않고 그냥 문자 50%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땐 이렇게 큰 따옴표를 꼭 내가 마법사를 이용하더라도 0.5라고 표시하지 않고 50%라고 표시할 거면 큰 따옴표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의 문제는 자동으로 처리가 되지만 지금은 특별히 문자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75%라고 넣어주시고요. 100%라고 마법사에 왔지만 예외적으로 내가 표시할 문자라면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75하면 0.75, 100하면 1이라고 표시가 될 거거든요. 그 부분을 직접 표시할 때는 큰 따옴표 문 꺼서 처리한다.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하프 마라톤 결과에서요. 기록이 가장 빠른 3명은 입상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래요. 우리 달리기 마라톤에 잘하는 선수는 기록이 숫자가 클까요? 시간이 길, 시간이 숫자가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스몰이란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스몰, 그 다음 기록에 가서요. 기준이 빠른 3명이니까 3이라고 넣습니다. 그렇다고 엔터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 1시간 15분, 1시간 15분이 이제 3등에 해당한 사람의 기록이에요. 이 기록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냥 내리시게 되면요. 시간이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기준, 1시간 15분이라는 값은 첫 번째 사람이나 두 번째 사람이나 세 번째 사람이나 다 똑같이 비교할 거니까 이 스몰 함수 안에 범위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셔야만 모든 데이터에 1시간 15분입니다. 라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등호 다음에 IF 만약에요, 내 기록이요. 내 기록이 3등보다 숫자가 작거나 같습니까? 3등에 있는 1시간 15분보다 더 빨리 들어왔습니까?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요. 입상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하겠습니다. 큰 따운벨 열고 닫고 하시면 되고요. 이 사람은 1시간 15분보다 더 빨리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입상, 그 시간을 넘긴 데이터는 공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함수가 딱 통계 함수 하나, 스몰 함수만 하기에는 너무 시험에는 그렇게 한다. 하나만 나오지 않고요. 다른 함수하고 중첩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지금은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 어려우세요. 근데 계산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듣고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신다던가 시습을 해보시면 아, 이래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구나 라고 좀 반복 학습이 필요하세요.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수급액이 존재하는, 여기 숫자가 존재하는 데이터에 수급 건수를 산출하고 값 뒤에 건이 표시되도록 셀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카운트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된대요. 왜? 숫자가 입력되어 있으니까 카운트, 그 다음 수급액은 몇 건이라고 표시하나 봐요. 범위만 넣어주시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 M% 건자를 붙여서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운트는 숫자가 들어있는 곳이 몇 개 있는데요. 몇 건인데요.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연수 기간 중에 총 출석 획수 결석을 하면 X자를 해놨대요. 그럼 출석을 했다는 얘기는 블랭크겠네요. 출석이 된 사람은 블랭크니까 블랭크만 세면 될 것 같아요. 블랭크가 몇 개인지 세겠습니다. 라고만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는 하시고요. 카운트, 블랭크, 범위 넣어주시고요. 범위 넣어주신 다음 가로 닫고 구한 값 뒤에다가 횟자를 붙이래요. M% 연산자와 그 다음 큰 따옴표 문 꺼서 몇 회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빠뜨린 게 있나 결과 한번 시트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맞게 작성됐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통계함수 살펴보셨습니다.